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미래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합니다.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%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